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교 제11회 졸업식을 위해 설교와 순서를 맡아주신 교수여 문과 하나 참석해주신 모든 축하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당 및 친교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조예수 사랑교회 당의장 및 당의원 그리고 선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예고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순서위원과 졸업생, 의회, 가족사진이 있겠습니다. 아래 친교실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을 학기 개강식은 9월 9일, 월요일 오후 7시입니다. 그리고 홍선표 대하대수교 장로의 글로벌 총회 총회장님께서 뉴저지 신학대학교 발전기금을 기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황기 총장님께서 우리 강유남 총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총회장님께서 구스타보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위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구스타보, 컴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